그런데 어떻게 그냥 줘 어쩌면 이거죠 자 그럼 여기 주고 사진 찍어 드린 사람 좀 찍어주세요 너매직 남자와 사진 찍어주세요 왕집에 사시는 분도 아닌데 자, 박수님의 칭찬에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축복을 살려는 사람 이제는 남이 되기 때문에 괴롭지 마라 그때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방을 설치해 그저께 방도, 그저께 방도 어디서 우월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리 여기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내가 너를 사랑했나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같이 박수 하나 받으세요, 박수 오늘 박수 받으신 분 곡 많이 받으세요 진아야, 진아야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축복 살려는 사람 이제는 남이 되기 때문에 괴롭지 마라 그때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방을 설치해 그저께 방도, 그저께 방도, 그저께 방도 어디서 우월하고 있을까 아가씨 어쩌다가 우리 여기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실패 할 at the sky blebubbox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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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넌 오늘 사랑했나봐. 내가 넌 오늘 사랑했나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